이번 20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, 대구에서 새누리당 독점 구도가 깨졌다는 겁니다.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됐다, 이런 평가도 있지만, 여야 무소속 후보 간의 불협화움도 우려되고 있어 대구 정치권에 큰 숙제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보도에 윤태호 기자입니다. 안녕, 고맙습니다. 수민들이 다 반발이 안 될 수 있고요. 새누리당이 벌였던 애정만큼 대구, 경북에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 실망.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야권 성향의 홍일학 후보의 당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구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새누리당 독점 구조에서 무소속과 야당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대구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이에 따라 각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대구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새누리당은 이제 지역 여론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됐고, 야당도 불모지 대구의 교도보를 마련한 만큼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. 한 당이 모든 것을 대표하던 시기보다는 훨씬 더 대부 정치가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을 것이다,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. 하지만 여당과 야당 무소속 후보가 뒤섞이면서 알력 다툼에 따른 불협화음 등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 31년 만에 정통 야당 의원 탄생을 필두로 견고했던 새누리당 독점 구도가 깨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대구 정치권에 남겨진 숙제도 그만큼 더 많아졌습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